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유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죠. 다카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가 유명한 대표적인 공화당 주죠. 텍사스를 비롯해서 한 8개 공화당 주정부가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불제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해달라 이런 소송을 냅니다. 공화당 주답죠. 그래서 이게 16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걸 텍사스 주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연방국토안보부는 다카 행정명령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신청을 중단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연방법무부에서는 곧바로 2심 법원, 연방 제5지구 순회 법원에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겠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해서 이렇게 판결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소하고 다음 재판에 가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단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더 이상 다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단 이날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다카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혜택은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등록갱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단지 신규 접수는 중단을 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다음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중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다카 프로그램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죠. 2012년 이때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게 시행이 돼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누군가가 또 소송을 하고 이게 법률, 법안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이 다카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63만 6천명. 굉장하죠. 아마 뉴욕 유저지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신규 신청이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는 제가 시행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